이 집은 뼈꾹물도 좀 들어갔고 고기 육수로도 많이 맛을 우려냈어요. 고소한 맛도 있고 고기도 한우 쓴 건 확실하고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아쉬웠다면 아무래도 장사 잘 되는 집이 아까는 부친절 그리고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쉽죠. 제가 먹은 곰탕은 세 개 반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먹고 일어서야 된다는 부담감과 역시나 서비스에 아쉬웠대요. 모든 손님들을 만족시키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오랜 손맛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그 맛을 계승해 나가는 이곳의 곰탕. 직접 맛보지 않곤 판단을 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렇게 내려왔지만 앞으로도 이 맛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딸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음식 곰탕. 3대째 내려오는 맛집인 만큼 곰탕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대 사장님은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사장님을. 저도 즐겨 찾아갔던 곳인데 사실 이제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나면 진짜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시작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날씨 쌀쌀해지면 뜨끈한 국물 생각이 납니다. 곰탕도 있고요. 설렁탕도 있는데 사실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 설렁탕 설렁설렁뜨리고 곰탕을 꼭 고와서 그런가 할 때 그거 아니고요. 선배님 왜 이러세요? 설렁탕은 소머리와 양진머리 기타 소 부위가 들어가고 곰탕은 내장이나 보통 고기 위주로 들어간다니까요. 차이가 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고요. 38시 30분에 생생정보통 플러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정보통! 생생정보통!